나 혼자 산다가 기독교부 금성교회 이하 JMS 관련 호텔 협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일 방송한 MBC TV 나온 자산다에선 샤이니, 키가 전북 완주 대둔산 호텔에 머물다가 등산을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호텔은 JMS 운동회, 축제 등이 열렸으며 총재 정명석이 성범죄 장소로 자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MBC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 유튜버 구제혁은 MBC 나온 자산다, 제작진 중 JMS 신도가 있다고? 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는 대둔산 호텔을 유료 PPL 수준으로 홍보했다. 이 호텔은 JMS 기업이다. 서류상 JMS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아주 밀접하다. 지금은 공채도 뽑는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정명석이 직접 직원을 보냈다며 정명석이 이 시대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몹쓸짓을 한 장소가 대둔산 호텔 302호 스위트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리교 2단 피해 예방센터에서 MBC에 보낸 항의문도 공개했는데요. 항의문에는 2023년 11월 3일 방송되는 나온 자산다 방송에서는 키에 가을 여행편에서 나온 대둔산 호텔은 현재 법적 논란이 되는 JMS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으로 많은 JMS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대둔산 호텔은 JMS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호텔은 정명석이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여기에 별장 하나를 지어주겠다는 게시를 받았다고 했다며 작은 땅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을 사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교육한다고 탈퇴자의 증언이 존재합니다. 현재 대둔산 호텔 측은 위 사실을 부정하나 현재 대둔산 호텔의 직원들 또한 대부분 JMS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퇴자들은 JMS에서 섬리사역으로 자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JMS 숙소로 대둔산 호텔을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302호는 정명석의 XXX의 상습적으로 이뤄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많은 JMS 피해자들이 현재 대둔산 호텔 방영을 보고 당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떠올라 고통을 호소하셨고 이에 JMS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공존하는 카톡방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감리교의단 피해 예방센터로 항의를 주셨고 이에 중문화방송 측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합니다. 이에 방송을 본 사람들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PPL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A호텔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호텔이라며 PPL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드론샷까지 찍은 걸로 봤을 때 누가 봐도 PPL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A호텔이 JMS 기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편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호텔 측 관계자는 나혼자산다에서 방영 당시 나온 호텔은 JMS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나혼자산다 측에 PPL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하며 제작진이 사전에 예약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추후 촬영 협조 요청만 받았다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MBC 나혼자산다 측에서 내놓아야 할 것 같네요.